루나 오늘 돈까스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좋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충주 충주 맞아 충주 충주 가서 우리 사과돈까스도 먹고 사과빵도 먹고 한가 만들기 과자 만들기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고 유람선도 탈 거야 유람선 나 유람선 무섭겠다 아 무서울 거 같아? 나는 바다에 다니는 건 잘 무서워 아 그래? 좀 무서워해? 그래 일단 유람선은 어떨지 한번 타보자 우리 파이팅! 파이팅! 자 일로와 보세용 왜 사과돈까스지? 왜? 위에 사과 아니야? 충주에 사과 많아서 그냥 사과돈까스인가? 얘가 사과인가? 얘가 사과야 엄마 여기 위에 있는 거 사과래 사과야 사과지? 언니 아빠가 잘라줄까? 먹기 편하게? 아니 언니가 먹을 수 있어? 응 얘 사과가 살짝 들어간다 오지 말라고 하네 얘 열이 더 컸네 혼자 돈가스도 잘라놓고 맛나? 진짜 맛있다 음 먹이를 노리는 먹방러의 눈빛 아빠도 먹어도 돼? 아빠만 먹어도 돼요? 응 아빠 한 조각만 먹을게 응 한 조각 왜? 한 조각 너무 크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딱 괜찮지? 한 조각 아빠의 한 조각 맛있어? 어떤 맛이야? 응 어떤 맛이야? 응 그게 무슨 맛일까? 어 아 충주씨다 어 충주씨 사과빵 먹어볼까? 그래 전 편안하게 네 같이 드세요 네 저렇게 있구나 짠 우와 어 애플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사과라고 써져 있고 어 그러네 앞뒤로 맛 Nate 어때? 우리 사과잼이 들어있어 사과잼이 들어있어 네 그래두 한 번 먹어봐 어때? 엄마 여기 크게 물어봐 여기 안 했어 아직 잼까지 못 갔어 크게 아이고 맛있어? 여부도 하나 먹어봐요 맛있다! 잼이 엄청 듬뿍듬뿍했진 않은데 사과가 군데군데가 하고 싶어요, 그치?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엄청 귀엽네, 이거? 이놈아, 너 타자!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언니들 하는 거 같은데, 언니들? 언니들 아니야! 아빠, 동전이 없어! 종주, 사과 한 거야! 네! 우와, 여은아, 저거 봐! 저거 우리 좀 싹 오신다고 해갖고 사과 안 따오라고 아, 진짜야? 우와! 자, 우리 여은이, 유나가 되게 사과 따는 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늘로 위로 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오! 우리 한 번 같이 따봐요, 그러면? 자, 우리 여은이 한 번 따 보자! 그렇지! 그렇지, 오 쉽게 따졌지, 그치? 우리 유나한테 한번 따 보자! 우리 어떤 거 이거 한 번 따 볼까? 그렇지! 맞아, 맞아! 와, 진짜 예쁘다, 사과!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보자! 그래, 청결하게! 자, 더 하실게요! 저도 돼요! 우리 유나한테... 유나, 어떻게 맛있게 쓸 거? 하하하하! 잘하는데? 네! 야! 앞으로, 뒤늦게, 앞으로, 뒤늦게, 다 해! 그리고, 여기, 여기! 자, 이제 우리 5분의 29로 갔다 올게요! 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아! 여은이는 디저트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한가 만드는 사람 어때, 여은아? 재밌겠지? 오... 여은이는 가루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하하하하!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나야, 맛있어? 응! 사과 맛이지, 사과 맛! 그러면... 딸기 맛! 딸기 맛이나? 이제 손 뺄까? 유나야? 답답해지기지? 손에 딱! 아유, 넘친 거야! 하하하하! 계속 눕네! 아빠 담았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죠? 당겨 붙었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손끝으로 만져보세요! 안 뜨거워요, 손끝으로! 그죠? 네! 가장자리를 잘 채워야 돼, 이제! 내가 살짝 묻었어야 돼, 이제! 네, 뒤집어 보자! 오케이, 나와라! 우와! 잘 나왔죠, 그죠? 너무 예쁘다! 어머나, 너무 잘리네? 자! 우와! 우와! 내가 먹었어요! 유나야, 이리로 오세요! 유나야, 이리로 오세요! 어차피! 나 여기 먹는 거! 야와라, 어때? 야와라, 어때? 맛있어! 맛있어? 최고예요? 이거 뭐예요? 응!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타인을 넣어 포장할 거예요! 어? 나 여기 있는 거 없었어요! 어? 저 모습 깨졌네? 내가 이상해서 딱 드신 거! 네, 맛있게 살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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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응! 아! 여기 힘이 났어! 하하하하! 여기! 아빠! 아빠 드릴게요! 먹어볼게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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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이 사과가 씹히니까 상큼한 게 맛있네! 그치? 여보! 응! 맛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어디로! 고고! 찡! 리나야, 여기 잘 있어! 언니랑 아빠는 자전거 타고 갔다 올게! 여보 이따 봐요! 네! 가자!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 가지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은이 뭐 타볼래요? 그거? 그래! 저희가 안전의 문제로 이게 저희가 유아용 헬메이지입니다! 네! 이거를 잡아도 괜찮겠나요? 쟤.. 와아 자 가볼까? 이제 야은이! 잘 갈 수 있지? 준비 출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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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오 ру tranqu videos 흐우우우우.. 오호 엄청 빠른데 좋아 좋아 şazkracows 조심조심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다행이다 안 까졌다 깜짝 놀랐지? 우리 그럼 이제 천천히 가보자 그냥 할 수 있어 파이팅! 자 아빠가 잡아줄게 원래 자전거 타면서 한 번씩 넘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어우 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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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올라오겠어 내려서 끌고 올까 여기서부터는 오 오 좋아 좋아 반대쪽도 힘 힘 힘 여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오 저쪽 발 오 맞아 그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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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아 좋아 최고다 최고 됐다 도착 여은이 어땠어 자전거? 아직 좀 속상해? 어휴 멋있어 그래도 어이구 엄마랑 류나는 낮잠을 잘 자고 있구만 엄마가 차키를 갖고 있어서 이리 와봐요 여은이 이거 읽어볼 수 있나요? 밑에 거? 입고 놓을까? 딩동댕 가보자 여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은이 좋아하는 공주 드레스 많네 여은아 엄마 지금 없으니까 여은이가 엄마 옷도 골라주는 거 어때? 응? 이리 와 엄마 이런 거 입히죠 엄마는 이중에서도 이쁠 것 같아 그래 이중에서도 이쁠 것 같다 엄마는 이중에서 골라줄까? 그래 엄마는 이거 이거 엄마 이거 입힐까? 알았어 찜 여은이는 이거 입는 거 어때? 말도 안 되는지 귀여울 것 같은데? 꼬리도 있어 아니 이거 나한테 안 맞아 너가 작아 아 그 작아? 그런가 여은이는 뭐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라보자 라푼젤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아빠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 그러면 아빠가 입어 돌아갔어? 내가 엄마 옷 찜해놨어 르나 일어났어? 르나야 일러봐 르나 옷 골라보자 이거? 라푼젤? 그래 그래 여은이는 좋아해? 그래 천천히 믿자 응 악세사리도 있어요 모르시아 옷 갈아입는 곳 옆에서 쭉 잘 돼있다 이거 드레스야? 이거야 이거 어 엄마 꽃 좋아해서 꽃 그림 있는 거 골랐구나 어이구 그런 깊은 뜻이 르나 한 번 더 봐도 돼? 르나 아빠랑 옷 갈아입고 있을까? 짜잔 너무 잘 어울린다 영원아 자 르나도 포즈 한 번 잡아주세요 라푼젤님 아이고 이쁘다 맨날 한복 입고 다니죠 우리 아 그럴까? 어 자기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자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라라라라라 자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 매장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귀여워 와 우리 짜자고 끼워놓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출발 출발 여기 여기 하하하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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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원아 전기로 움직이는 배래 가요? 어 가요 와 와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엄마 이거 배야? 어 이거 배야 근데 발 안 움직여? 이제 좀 있음 출발할 거야 여보 여보 뒤에 저 별 엄청 밝아 어 여보 금성 아니야? 금성 같아? 금성 어 모르겠어 어 출발하나 해보자 caused 먹 sow 약 이 예쁜 humor 사 으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재밌었어요? 응. 이야! 형님,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한과. 한과? 형님, 사진 찍은 거 좋았어? 엄마, 한과.